추운 겨울은 필연적으로 건조한 날씨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건조한 날씨는 불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겨울에 일어나는 화재는 여름에 비해 128%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마와 싸워주시는 소방관님들을 존경할 게 분명하겠죠. 하지만 우리 FM들은 소방관에 대해서 걸러야 할 직업 리스트에 넣어두고 있죠. 이번에 갑자기 확 추워져서 외로웠는데 직장 동료가 남소해준다 해서 금요일에 만나고 왔어. 그렇게 비싼 곳에서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천안 불당동 오마카세 디너 8만원짜리 먹었거든? 남자가 경화라서 계산하길래 나는 가만히 있었고 소개팅 끝나고 애프터 신청할 때 남자가 다음에는 여시씨가 밥 사주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더라.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 싫어서 집 가면서 생각해보겠다 말하고 집에 와서 친구에게 이 이야기 했는데 친구가 소방관은 걸러야 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무조건 걸으라 말하는 거 있지? 이거 왜 걸러야 하는지 알려줄 여시 있어? 라는 질문이 여성시대에 올라오죠. 여기서 솔직히 뭐 소방관 직업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다음에 밥 얻어먹겠다라는 말을 들먹이며 남자들 야갔다는 말 느껴지는 게 다음에 밥 사라고 하는 거 정떨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소방관 걸으라 말했으면 영상 안 만들었을 겁니다. 쟤들이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영상 거리도 안 나왔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들은 소방관은 군인이랑 비슷하게 남자밖에 없는 직종이라 일 끝나고 여자 나오는 노래방 가서 회식하는 게 문화이다. 남초 집단이고 박봉에다가 노는 걸 좋아하는 집단인 게 커. 진심으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존나 많음. 일하는 식으로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를 싸잡아서 평가하기 시작했죠. 소방관은 하기가 쉬워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해. 근데 거기다가 소방관이라는 뽕에 취해서 지들이 고귀한 직업인 줄 알아 크크. 소방관은 무조건 회식 때 룸을 간다. 생명 지킨다는 뽕에 가득 차서 지들 직업이 대단한 줄 안다.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장점이니 패스하겠다. 라는 조언을 하면서 어째서 걸러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런 모습이 이해가십니까? 아니 솔직히 뭐 돈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소방관은 어쩌고 남초라서 안 된다는 저 발언들의 털끝만큼이라도 공감이 되시나요?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불과 싸워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직업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 같은 시민들은 불과 반대편으로 도망가지만 소방관은 불 쪽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직업이고 그런 직업이 고귀한 직업봉을 가지면 안 되나요? 군인들은 우리들이 안전하게 발뻗고 잘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주는데 극혐이라 말하는 FM들. 도대체 그녀들이 만나도 괜찮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파일럿, 약사, 수의사, 한의사, 세무사, 도선사 그런 직업들이 아니면 아무도 만나면 안 됩니까? 생명을 지키는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 맞습니다. 제가 간호사여서 말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며 다른 생명을 지키진 않죠. 하지만 소방관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며 다른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째서 이렇게 존중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세상이 되었을까요?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존중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도와줄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욕했던 소방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남침당했을 때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당신들이 그렇게 욕하던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직업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걸까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의 1위가 바로 소방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소방관과 군인을 이렇게나 존중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부디 이런 아무런 논리와 근거가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신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 집에는 불이 안 날 것 같으냐?